제19회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통영기 16강, 광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의 경기, 산양 스포츠파크 5구장에서 먼저 광주대학교 이승원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종권 골키퍼 유대현, 국관우, 백호윤, 권순호, 김민준, 장진웅, 이동원, 정도진, 진호연, 곽도원 선수 경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번 경기 역시 다득점 양상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부터 광주대학교 이천치도 지도하에서 많은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대입니다. 양 팀의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외부입니다. 크로스, 헤더! 위로 떴습니다.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치밀함이 나와줘야겠습니다. 계속 공을 몰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뒤편 정확히 맞습니다. 헤더, 슈터! 막힙니다! 광주대학교의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광주대학교를 맡게 되면서 또 광주대학교가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데요. 오른발로 내줬습니다. 박스한 왼발! 광주대학교의 선제골! 29번 김성준에게서 터졌습니다. 이승원 감독의 교체부응에서 교체 투입 되자마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나치게 이른 시간의 교체를 가져간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이승원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던 기회의 전반전에 광주대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버텼던 윤승빈 잘 내줬고요. 왼발 각도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땅볼로 구석을 겨냥했습니다. 결국 광주대학교가 자주 시도했던 롱패스로부터 시작됐던 공격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은 광주대입니다. 기세가 올랐죠. 유대현의 크로스 뒤편 오! 자책골! 아 이게 뭔가요? 자 양상섭 선수가 골키퍼에게 내주려고 했던 판단이었을까요? 오! 기세가 올랐죠. 유대현의 크로스 뒤편 오! 자책골! 아 이게 뭔가요? 자 양상섭 선수가 골킵 원광대학교도 뒤에서부터 공격을 이어옵니다. 박주혁 골파과정 걸렸습니다. 뺏게 된다는 광주대에겐 기회인데요. 네 우선 시간을 많이 끌어줬습니다. 한민호 선수의 수비가 청년 대학축구대회 통영기 16강 광주대학교가 원광대학교를 2대0으로 꺾게 되면서 오! 오랫 오!